대동기어의 대한주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일단은 경기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YG1을 한 분이 주셨고요. 자동차 친환경 소재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서연이화를 주셨습니다. YG1과 서연이화, 과연 대한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대한주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YG1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YG1입니다. YG 엔터 아니고요. 그래서 정밀 절삭 공구의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보게 되면 전방산업이 IT 쪽 그리고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경기에 좀 민감한 산업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제조업이 성장하는 데 비리해서 이어가기는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경기가 위축돼도 위축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무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계의 어떤 절삭 관련된 쪽에서 밀링이라고 하는 쪽이 글로벌 마켓 쉐어 1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밀링이 그러니까 넓은 판에 깎는 거죠. 그리고 또 드릴링, 스레딩, 터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미국 수출의 100%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75개국 200여 개 고객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관련된 국내 수출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연방 표준 규격 허용 오차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만큼 정밀한 기술을 요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또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최근에 주요국의 인프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요도 늘어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과거 한 2012년도에 버크셔 헬스웨이가 저희가 아는 워렌 버핏이죠. 312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직접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절삭 공고 업체인 이스카라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8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회사가 제3자 유상증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간접으로 YG1에 대해서는 투자가 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펀드멘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의 실적이 매출이 4,500억, 2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익이 430억, 흑자 전환했는데 시총이 현재 2,100억 대다 비싸지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G1을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경기와 무관하게 상승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 YG1을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임순재 대표님은 서연 2화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고요. 특히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내외장재를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도어 트림, 시트, 콘솔, 범퍼 등과 같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현대차 비중이 한 90%로 현대차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외에 포드나 벤츠,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그렇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자동차 생산, 반도체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을까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서연 2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같은 시리즈에 지금 친환경 소재의 제품군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드림도어나 시트, 콘솔 같은 걸 경량화한다고 하게 되면 10km 이상의 차체 중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원체 무겁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지금 경량화하는 데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재활용이나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내장제 개발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지금 페베트평 32개를 활용한 그런 내장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 대나무나 사탕수수와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한 내장제도 현재 개발을 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의 UAM 관련된 요즘에 진출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UAM 관련된 실내 인테리어를 아마 서현 2화 쪽에서 담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1차 벤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UAM 관련돼서 지금 회사 내에 인테리어 관련된 부서를 뒀다라는 거는 일단 현대차 쪽에 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천연 소재를 활용한 경량화 노하우가 UAM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도 좀 더 이런 UAM 관련된 수혜가 기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도 매출이 한 15%,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 지금 매출은 한 6,300억 정도 해서 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 증가하는 25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호조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 2화 자동차 관련 종목을 김순재 대표님은 대안 줄여주셨고요. 자, 그럼 과연 서현 2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대응해보고 과연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들어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 고점, 6월 달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도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 8,800원대에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이죠. 작년 4월 달에 1만 9백 원을 기록했는데요. 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은 6,500원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 2화 목표가 1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YG1도 보겠습니다. 일단 바닷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박수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시세를 기대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매수가는 6,800원대 조금 약간 더 후퇴한 가격대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회복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 한 8,200원대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6,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동기어에 대한주로 두 분이 주셨습니다. 대동기어가 추가적인 상승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YG1 김민수 대표님을 주셨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임순재 대표님은 함께 서현 2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이 세 종목 함께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